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 입니다 네 우리 hlb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한가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선배님들 오늘 우리 hlb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오늘 중요한 중요한 내용 오늘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거에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나 제 구독 4 좋아요 4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구요 제가 오늘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 hlb 내 지금 현재 어제 어 금요일날 4 지금 8만 9천 2백원에 종가 마감을 했구요 지금 차트 5 이쁘게 우상향 패턴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잠시 한번 볼게요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우리 hlb 어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수량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구요 지금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네 이렇게 내 외국인까지 어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fda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4 나올 예정 이구요 20일 날 재승인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구요 분명히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자신있게 말씀 드려요 우리 hlb 무조건 30만원 이상 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한가지 드릴 거에요 자 어떤 선물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자 하이트론 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하이트론이 어떻게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상을 봤어요 주식 콜센터가 저번 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안내해 드렸던 선물이 거든요 자 고거 내용 한번 잠시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주지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내 고생 많으셨구요 자 우리 주지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지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9월 6일 금요일 자 불타는 금요일 선물입니다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구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무조건 주식 콜센터가 드리는 이 선물 무조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잡으세요 제 어 주식 콜센터가 어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네 선물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이트론 잡으셔야 되요 주주님들 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무조건 잡으셔야 되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자 추석 선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하이트론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풀 매수 하시기 바래요 자 오전 8시 26분 자 9월 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지금 종목을 선물 드렸어요 자 제가 얼마에 드렸나요 자 930원에 추천 드렸습니다 9월 6일날 근데 9월 13일날 와 아 930원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5연산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제가 5연산 가는 선물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또 드릴 거예요 자 우회 상단에 있는 주식 콜센터 번호 있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선물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5연산 가는 5연산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이제 안내 들어갈게요 네 우리 선배님들 hlb 관련해서 오늘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hlb 간암 신약 fda 재도전 유한 랭나자 넘어설 것 네 오는 20일 리보세라닙 재심사 서류 제출할 예정이고요 미국 fda 서류 제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hlb가 신약 권리 유지 매출 기대하고 있고요 fda 승인 반등 유한 랭나자는 해외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한 양행은 음 수익은 발생이 되지만 큰 수익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 이거를 해외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hlb는 전액 다 자회사 통해서 다 입금을 받는다 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hlb 관련해서 저 요것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저도 hlb가 얼마까지 상승해 나갈 건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재심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앞서 hlb는 한 차례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가 폭락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연기할 정도로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어요 하지만 hlb는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간암치료제 허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약업기에 따르면 hlb는 오는 20일까지 fda의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고요 자 hlb는 지난 7월 fda와 타입 a 회의에서 허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길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hlb는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칸렐리주마 병역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 혈관 속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해 암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약물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hlb 지난 5월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한 보완요청서안 받았고요 중국 항서제약 칸렐리주마 제조공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임상시험 현장실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hlb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 우리 선배님들 저는 진짜 우리 hlb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매우 매우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진짜 아 이런 최고의 제약회사 hlb 자 hlb 간암 1차 치료제 개발한 리보세라닙 fda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어 두근두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관련한 기사 계속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렸고요 자 우리 아 선배님들 우리 리보세라닙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올해 올해 승인되고 하면은 진짜 주가 폭등할 겁니다 30만원 저는 30만원 보고 있지만 이 이상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유한양행 렉라자 fda 승인을 받으면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재승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5월 고배를 마신 hlb fda가 서한 통해 재승인 서류 빨리 준비해 마치는 대로 서류 제출해 강력하게 권고받았다고 했어요 자 늦어도 9월 또는 10월 이내에 서류 제출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9월 20일 날 서류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측에 따르면 9월에 신약화가 재신청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11월에 심사 결과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응 항서 제약이 제출한 crl 답변서 등이 클래스 1로 구분될 시 재재출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재출 재료가 클래스 2로 구분되면 심사 결과는 6개월 후 나옵니다 9월에 재재출 시 오는 2025년 3월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클래스 2는 클래스 1에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우려사항 재검사 등이에요 자 리부세라님은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으로 지난 2019년 4월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료 전세계 13개 국가에서 자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상은 전체 생존기간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기간 1차 유효성 지표로 설정해 간암 1차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닉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존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hlb 승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나 그 걱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5연상 갈 수 있는 선물 드릴 거에요 자 주식 콜센터에게 선물 꼭 받아가세요 010-41572-8706번으로 자 5연상 가는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5연상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프로모션이냐 제가 100만원으로 우리 선배님들 100만원으로요 제가 5개월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 텔레그램 운영 중에 있어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릴 겁니다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내드릴 거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거에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자 2개월차에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3개월차에는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4개월차에는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개월차에는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 아 우리 선배님들 자 6개월차부터는 다달이 3200만원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만들어 드릴 거에요 010-3172-8706번으로 숫자 1번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와 그 다음에 5위원상 갈 수 있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거냐 주식 콜센터 나 이렇게 수익 봤어 너가 추천해진 종목으로 나 이렇게 수익 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렇게 수익 봤다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수익 이렇게 인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계좌씨 빨갛게 만들어 드릴게요 빨갛게 파랗게 말고 빨갛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위에 상단에 있는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HLB 선배님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